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3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시키면서 사실상 일부 시설 이용할 때를 빼고는 코로나 여파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은행 측에서는 마스크 해제 조치와 함께 방역 관련된 지침이 많이 완화가 되었으니 코로나 이전으로 업무 시간을 되돌리라고 하는 이런 방침에 대해서 따를 수가 없다면서 금융노조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코로나 이전보다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정상이었던 그 패턴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 정상화를 시키자는 것인데 금융노조가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의 업무 시간이라든가 서비스 행태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이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업무 시간을 3시 반까지로 축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은행 측에서는 은행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업으로서 업무 시간 단축을 통해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업무 시간을 상당히 단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2021년 7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강화라는 보조에 맞추기 위해서 한 시간 단축 영업에 들어왔고 원래는 수도권 점포에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이거를 당시에 전국으로 확대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무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맞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코로나가 워낙 심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몇 년째 은행의 업무 시간이 단축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이 되고 있고 일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하면은 월차까지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월차나 반차를 써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이냐라는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후에 백신의 보급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가 되면서 식당이라든가 카페, 백화점, 극장 등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했는데 은행만 지금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도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식당이라든가 카페하고 비교했을 때 은행 창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왜 영업 정상화를 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서비스 업종 중에서 유독 은행 시간만 영업시간을 정상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 단체 측에서도 성명서까지 내면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은행만 영업시간의 단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거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금융노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영업 게시 시간에는 내정 고객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근무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이기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오전 영업 게시 시간에 내정 고객이 아무리 없더라도 온라인 뱅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이 오전에 은행에 내방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은행 노조 측에서는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 시간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고객 서비스 정신은 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며 안 그래도 현재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은행만 왜 코로나가 다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화하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까지도 은행 측에서는 외면을 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눈길이 따가운데 최소한의 서비스조차도 하기 싫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뿐만이 아니라 사측의 책임도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지 못하고 노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국내 주요 금융 지지사는 지배권을 가진 대주주 없이 지분이 잘게 쪼개진 주인 없는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CEO들의 셀프 연임이라든가 과도한 성과급 잔치 같은 이런 논란이 끌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은행에 있는 임직원들은 고객 중심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이제라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때가 되거나 금융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부실 은행들을 살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은행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인데 정작 은행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기본적인 편의까지도 무시하면서 자신들만의 이익이라든가 권리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티즌 역시도 은행 측에서 업무 시간 정상화를 시키지 못하겠다고 반발하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다른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처럼 일찍 문을 닫는 곳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한국의 은행원들은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고객들을 위한 기본 자세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네티즌 역시도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식당들조차도 진작에 영업을 정상화했는데 마스크를 벗지도 않는 은행이 왜 영업을 정상화 안 시키냐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매번 은행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 쌓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많은 네티즌들이 특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 근무 시간도 노조가 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라는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하나둘씩 복귀하고 있는데 은행 역시도 이러한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며 끝까지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도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